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도가 2021 충남 환경보건 열린 포럼을 열고 환경보건과제와 정책 공론안을 위한 장을 마련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35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환경유해물질과 환경성 질환 등 주제별 정책을 살피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또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.